감사합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 회장 김성옥입니다. 저에게는 박수를 안쳐도 됩니다. 저도 우리 나이로 이런 6살입니다. 노인입니다.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장래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핸드폰을 가지고 죽는 이분이 우리 소장님입니다. 저를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과 장래아파트 직원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음악도 여러분들 노래도 하고 춤도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민원을 자꾸 제기해가지고 경찰관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동사무소도 와서 아주 통사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음악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히 정담을 나누시면서 아마도 여기에 떡과 뭡니까 엿이 가져온 것이 남아있다면 쟤들이 다 팔아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돈은 없어야 됩니다.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엿을 파시는 분들에게 제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 가져가셔서 손자도 드리고 손주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